안녕하세요. 김기철 선생입니다. 자, 이제 우리 수능 다가왔고요. 제가 수능 응원 영상이라고 말은 하지만 꼭 드리고 싶은 말씀이에요. 응원이라기보다는 기죽지 마시라고요. 제가 예전에 긴장 풀지 마이긴 했죠. 맞습니다. 긴장은 수능 끝나고 집에 올 때 푸시면 돼요. 근데 오해하시더라고요. 수능 전날 그럼 긴장 풀지 말라는 거는 쫄란 얘기예요? 아니요. 쫄지 마세요. 말 그대로 don't be afraid. 두려워하지 말라. 놀라지 마라. 제가 왜 두려워하지 말라고 얘기하냐면요. 지금까지 공부 진짜 열심히 하신 거 맞고요. 엄마, 아빠도 그 말씀하시죠. 아들, 딸, 엄마가 믿어? 아빠가 믿어? 저도 현장의 학생들한테 저랑 꾸준하게 나온 학생들한테 그 말합니다. 야, 너 얼마나 열심히 했는지 안다. 믿는다. 꼭 얘기를 합니다. 여러분들이 1년 동안에 한 거 일단 믿으세요. 그 다음에 두 번째 제가 정말로 하고 싶은 말은 이놈이에요. don't be afraid가 뭐냐면요. 수능에서요. 긴장을 하는 건 맞는데요. 한두 문제 더 틀렸다고 해서 인생 안 바뀝니다. 진짜로 안 바뀝니다. 내가 조금, 선생님 저 실수를 좀 더 해갖고요. 학교 레벨이 좀 떨어졌습니다. 걱정하지 마세요. 인생 안 바뀝니다. 예를 들면 서울대 갈 정도의 실력인 학생이 조금 망해서 연대 갔다고 해도요. 인생 크게 안 바뀌어요. 연대 갈 실력인 학생이 조금 못해가고 이제 한양대 갔어요. 인생 안 바뀝니다. 진짜로 길게 보면 여러분들은 그냥 내가 여태까지 공부한 거 최선을 다해서 그래 시험 보는 그 순간까지는 긴장 유지하고 최선을 다한다. 결과는 나의 몫이 아니다. 라고 생각하시면 돼요. 그리고 수능 끝나고 집에 가는 길에 초등학교 학생들 방학식 날 집에 어떻게 가는지 혹시 기억나세요? 가방 외고 집에 통통 튀어가죠. 제가 저희 아들 보면서 맨날 느끼는 게 그거거든요. 여러분들 수능 보고 집에 가는 길이 초등학생들 방학할 때 집에 가는 것처럼 통통 튀는 그런 즐거운 마음으로 집에 가기를 제가 진심으로 응원합니다. 축복합니다.